다음 다섯 분 들어오실게요 출발시간 8시 도착시간 9시 분명 10분 빨랬는데 왜 내 앞엔 다섯 명이 시그니처 오늘 밤 오늘도 구매 성공 이러다 분명히 또 내 앞에서 끊길 것만 같은데 어제도 슬프해 어제도 슬프해 오늘도 잘 서긋네 남들아 남들아 떠나가잡고 나 홀로 제자리에 덩덩 덕도 뒤도 똑같은 빵을 사기 위해 온 건 아닐까 나는 점점 촌막해지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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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람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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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람 따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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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람 따람 따라라람 따람 나는 항상 내 뒤에 똑같은 빵 원하며 다들 내게 부족하대 나의 속도 모르면서 나는 점점 급해지지만 나는 점점 급해지지만 나는 원하는 게 있는데 나만 여기 맨 뒤에 서서 지켜보기만 하고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은데 내 앞두 뒤도 똑같은 빵을 사기 위해 온 건 아닐까 나는 점점 촌막해지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다음 다섯 분 들어오실게요 어 저 이거요 이거 이거요 이거 하나 주세요 어? 깜짝이야 드디어 돔뜬 통상 가ena 그노도 말 прик는 내 맘을 것도